네 시선은 저희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센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선호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첫 주연을 맡으셔서 여련을 펼쳐주셨죠 네 저희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아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 오른쪽 네 선호 배우님 손아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센터 보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김희정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손아트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하하 오 보라스러워 네 제가 너무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장편 데뷔작이죠 네 최주영 감독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자연스럽게 손 흔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면 네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2인 컷 할 건데요 박성웅 배우님과 박선호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멋진 실시간 라이브 추격전을 벌치셨는데요 오늘 포즈 한번 기대해도 될까요?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화이팅 포즈도 한번 할까요? 네 라방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박선호 배우님 김희정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포즈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왼쪽부터 네 정면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네 손 한번 흔드는 걸로 네 정면에서도 한 번만 손 흔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정 배우님 그대로 계시고 네 박선호 배우님 모시도록 할게요 네 영화 속에서 사랑스러운 케미를 보이셨는데요 포즈는 제가 기대하지 않게 네 두 분 저희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 속에서 다정한 연인이신데 네 그래도 네 팔짱 정도 오 네 좋습니다 정면에서 네 어 파트로 좀 내려주시면 좋을까요? 아 포라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왼쪽 네 정면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단체 컷 촬영할 건데요 박선호 배우님 입장해 주시면 저희 단체 컷 네 어 예 즉석에서 저희 또 박선호 배우님께서 배우셨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럼 왼쪽부터 갈까요? 네 왼쪽부터 네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정면 가실게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면에서 저희 보라트 한번 갈까요? 저희 선배님 배우셨는데 네 배웠다고 원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라트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라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네 마지막 단체삭 찍도록 할게요 네 감독님 중앙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단체니까 왼쪽부터 화이팅 포즈 한번 갈까요? 네 라방 화이팅 네 정면으로 갈게요 네 라방 화이팅 그리고 오른쪽도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 라방 화이팅 네 저희 정면에서 손 한번만 흔들고 마지막 셔 찍을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하셨죠 기자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